한국 야구의 역사와 영웅을 기리는 한국 야구명예의 전당이 오는 2017년 기장군에 들어서게 됩니다. 이를 위한 기획보도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미국 야구명예의 전당을 소개합니다. 뉴욕에서 김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뉴욕주의 시골마을인 쿠퍼스타운에 위치한 야구명예의 전당과 박물관. 이곳은 미국 야구 역사와 관련된 기념물을 전시하고 선수와 감독 등 야구인들의 공원을 기념하기 위해 지난 1939년 건립됐습니다. 1층 명예의 전당 갤러리에는 은퇴 후 5년 이상, 야구 경력 10년 이상의 야구인과 감독들 중 미국 야구기자단협회 투표를 통해 총 75%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한 사람들이 헌액되는 공간입니다. 2층과 3층에는 미국인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전설의 타자, 베이브루스 특별관을 비롯해 헌액자들이 쓰던 배트와 글러브, 유니폼 등이 전시돼 메이저리그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곳은 야구와 함께해온 미국의 역사까지 함께 만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야구와 관련된 특별한 공간인 명예의 전당은 쿠퍼스타운 지역민들에게 자부심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쿠퍼스타운을 중심으로 4회인 야구장인 더블데이필드와 22개의 유소년 야구장이 설치된 꿈의 공원 등은 명예의 전당과 함께 야구인들의 발길을 사로잡는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야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영웅들을 모두 만날 수 있는 National Baseball Hall of Fame and Museum. 이곳은 쿠퍼스타운의 상징이자 미국인들의 자부심과 의미 깊은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쿠퍼스타운에서 헬로티비 뉴스 김현정입니다.